자, 첫째 지고루입니다. 오늘이 4회째예요, 4회째. 4회째, 4회째. 박수. 잘 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역시 윤준호가 괜히 고수가 아니야. 제가요? 갑자기요? 지난번에 이렇게 1, 2회, 3회 보면 역시 고수 티가 나고 재윤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저번 3화 때 좀 돈이 안 맞았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오늘은 갈고 나온 것 같은데? 예, 오늘 준호한테 얘기 들었어요. 엉덩이를 빼지 말아라. 엉덩이를 빼라고 했는데 빼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빼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했어? 엉덩이를 빼고 엉덩이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빼지 말라며. 엉덩이 안 빼고 계속 이 연습만 했어. 이렇게만 했어, 이렇게만. 아예 반대로 연습해서 왔는데. 저희가 근데 또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아, 그렇지. 사실 저희 골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막 천재지변이 많거든요. 그렇지. 이분들은 좀 완벽한 사람들은 근데 오늘은 되게 눈도 즐거운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안녕하세요, 두 분 승입니다. 섭외 기다렸습니다. 어, 구력 몇 년?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핸디? 요즘은 거의 보기 플레이 가깝게 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렇게 엄청 떨지 말고. 어, 정말인데? 라베가 몇 개세요, 라베? 라베는 1분이요. 나보다 8개, 8개도 하면 그럼 80갠데, 핸디가. 아니, 근데 제일 잘 칠 때 그랬다는 거고. 잘 칠 때 그랬다는 거고. 지금은 나가면 평균 한 10대 후반 정도 쳐요. 구력이 20년 있으면 정말 선생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유, 아닙니다. 아니, 골프에 대한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전 좌우명이 노 터치, 노 멀리건, 노 징징이거든요. 어, 저랑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예. 아, 냉정한 골프네, 그러면? 노 터치, 노 멀리건 하고 백개 치죠. 형님 피지로 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좋아하는데 이제 동반자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치면 또. 아, 저희는 그런 거 룰을 좋아해요. 저희는 다 PGA 룰이잖아요. 빡빡이 치는 거 좋아해요. 어, 그럼. 아, 현우 씨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구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 2년밖에 안 됐고요. 2년? 사실 레슨 17회. 아니, 현우가 얘기하니까 우리 스탭들이 이렇게 눈이 즐겁나. 나 저런 표현 처음 봐, 우를. 제 스타일리스트는 나 근처에도 안 오느냐니까. 여기 와서 균형 넘었어. 이미 여기 귀에 걸린다고 하자. 라베가 몇 개예요? 운이 좋아서 근데 88타를 한 번 쳐본 적이. 오, 2년만에 80대. 여기 다 엄살은. 쳤다 치는 거 마라. 현우 같은 경우도 장우명 같은 거 있지? 전에 일단 따박따박 잘 치자. 골프를 치면 사람 성격이 보이잖아요. 그럼요, 보이죠. 제가 예전에 이경영 형님하고 쳐봤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남자애들아이고 하고 제가 쳤어요. 잘 쳤잖아, 했더니. 조명아 여러분 골프장에서는 유행어 같은 건 한 그래. 갑자기 드라이브 진행시켜 드라이브 진행시켜 이러시더라고요. 유행어 하셨는데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 그게 됐네. 약간 불끄지템이 있다고. 비거리 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욕심 많으시지. 성격이 있거든. 여기 장 탈 거 같아요. 오, 평균 비거리 너무 궁금해요. 요즘은 비거리가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한 240m? 안 나가서? 와, 부럽다. 그러면 젊었을 때 아주 제일 잘 나갔을 때는. 그때는 300mg 지점에 해저도 있으면 들어가죠. 라떼는 300mg. 라떼 300mg. 진짜 해저도 꽂았죠. 지금 부러워하지만. 왜요? 이거는 기복이시네. 맞아요. 너무 멀리 보내려고 힘들어간 거리에서. 우리는 그냥 일정하게 조금 짧게나 가면 어때. 맞아요. 남자드라이브죠. 남자드라이브죠. 그냥 허세, 허세. 빡! 일정하게 또박또박. 일단 또박또박 치셔야 된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계셨고. 네. 안전하게 공략을 하셔야 된다. 안전해야지. 저도 그런 편이어서. 그럼 나도 또박또박 안전하게 치고 싶으면 내 좌우명이야. 아직 공이 또박또박 안 나게 돼. 그러면 한 번 팀을 나눠볼까요? 팀을 나눈다. 팀을 나눠서. 형님 이쪽으로. 또박또박. 또박또박이나. 여기 정확도. 네, 정확하게. 우리 또박또박. 근데 이 형은 어디로 가 그럼? 얘는 어중간 뭐야 너. 지금 눈빛이 멀리 보고 있어요. 형 세게 칠 거야? 그냥 맞춰 칠 거야? 세게 칠게. 아 오케이. 오, 그래. 그러면 매운맛, 순한맛 어떻게 치는 거야? 매운맛, 순한맛. 아 좋아 좋아 좋아. 순한맛. 순한맛, 순한맛 좋은 거 같아. 사람이 순해야지. 우린 순해야지. 우린 순해야지. 우린 순해야지. 우리는 구박이 형이 있으니까. 가자. 매운맛. 매운맛 파이팅. 순한맛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뭐 inch? Mick. 매운맛 파이팅. 네,Three. й자. Collectsmith على руку NXT. 우리나라의 Нам꜂은 가이팅 4 taillons 탱ик. 초 провusta公 res dogs. 다 다리요. browsers green. unfortunat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